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609년 즈음 즉 성소의 단일화와 우상타파라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행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아가 사망한 때 즈음입니다 다윗왕조의 후손이자 이스라엘을 믿음 가운데 재건할 것이라는 이 평가를 받던 요시아 왕이 갑자기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우상에게 분양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은 심판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당신의 경고를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전할 것을 지정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여호와의 집문 즉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실 때에는 전할 말씀만을 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장소까지 지정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장소까지 지정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형식적인 성전 예배의 무가치함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리미야는 성전 바깥의 어떤 다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온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정면으로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해 성전을 비판하는 선포를 성전에서 대놓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의 입술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간결하게 절하시는데 앞서 읽은 3절과 4절에 따르면 해야 할 일은 삶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러한 바른 삶을 구가하지 못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힘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본문 4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단단한 착각을 지적하는 것으로써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에만 들어온다라면 거룩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유다 백성들은 온갖 거짓과 잘못된 행위를 범하고도 단지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에 발을 들였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저 성전 문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온갖 교만과 거짓에 물들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강하게 꾸짖으시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마당을 밟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착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 역시도 지적하시는데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연약한 집단을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비단 예레미야 당시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 이래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이 이방인 고아 과부는 지정학적으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두 강국의 통로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그 수많은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아무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해 줄 경건하고 엄숙한 예식과 그들의 이속을 채워줄 우상 숭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였고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인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드러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인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익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9절에서 그들의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와 같은 것을 지적하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10개명의 6개명에서부터 9개명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바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 보이며 가징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저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자아도취만은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 구원만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삶과 신앙을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삶에서 그 믿음의 내용이 증거되고 삶을 통해 증거되는 열매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 삶을 살아낸 일에 힘을 쏟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당시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적은 외부에서 닥쳐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껍데기뿐인 종교심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땅을 붙잡고 성전을 사수한다고 해서 땅과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밖에서의 올바른 행위가 성전에서의 그들의 삶을 지켜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릇된 행실과 손을 잡게 된다면 남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 내용이 없는 종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11절의 기록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향해 하셨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문 앞에 서서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던 그 외식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따르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은 다 행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있으며 어찌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악한 행위가 가득한 도둑의 소굴이요 밖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도둑과도 같은 이들이 돌아와서 쉼을 청하는 그들의 처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생활은 불의를 행하며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각종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예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행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의 관심이 진정 따라가고 있는지 진정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진정 돌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지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지 혹 다른 신들을 쫓으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 가징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존재들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에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진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벽부터 부지런히 라는 표현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주의기차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러한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들 스스로 죄사함을 선포했고 그들 스스로 구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 신로가 소용이 없듯 성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주한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길을 되돌아보고 모양과 포장지로만 우리의 성도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살아내므로써 우리의 성도댐이 증명될 수 있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밑힘, 성도의 저력은 말씀을 살아내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레미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실천해 내는 자로 그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새벽을 깨어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의 깊이를 가슴에 새기며 부른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을 극률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